듣기 사장님, 요즘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혼자 일하기 힘들어요.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 것 아시죠? 요즘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좀 참을성이 있고 상냥한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. 지난 아르바이트생은 손님하고 싸웠잖아요. 아휴... 링링 씨는 성격은 상냥한데 책임감이 없어요. 아르바이트 하기로 약속한 날에 안 온 적도 있어요. 그때 같이 일한 메이씨는 어떠세요? 네, 알겠습니다. 듣기 그래요. 이번에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뽑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? 그래, 그럼 지난 방학에 아르바이트한 링링 씨를 다시 부르는 것은 어때요? 성격이 상냥하던데. 메이씨도 괜찮아요. 전화해서 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. 상담생은 현재 사진을 다 없어서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2차DoS 1차 DoS 다 Auto 한번 그리고 1차도 3차도 3차도 4차도 5차도 1차도 한글자막 by 한효정